야 이거 저격이 너무 많다 인간적으로 이거 무조건 벌칙 하란 소리 아니야 이거 아! 놔! 놔! 아! 진짜 좀 나와봐 야 1라운드만 들어가자 1라운드만 아! 놔! 시!발! 아! 토겐 개새끼야 시!발! 아! 이 새끼들 시!발! 몇 명이 붙는거야 이 새끼들 아! 진짜 아니 오가 아! 아니 뭐야 이거 길이 길이 어떻게 되어있는거야 시!발! 시!발! 아니! 내가 끼른데는 길이 안생겨 이 시!발! 병신! 아니! 자 이거 패턴을 분석해야겠어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가는거야? 아! 진짜! 야! 야! 야 이거 풀가지 못하겠다 시!발! 저격들 때문에 아! 이거 병신새끼들이 그냥 벌칙하고 시!발! 게임 아! 아! 야! 아! 뭐야! 아! 뭐야! 비행기! 시!발! 개새끼야! 뭐야! 저거! 시!발! 와! 와! 아! 시!발! 진짜 뭐하냐 이! 아! 아! 진짜 이기고 있었는데! 비행기! 시!발! 야 이 개새끼! 내려와! 우정이사 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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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개새끼 내려봐 씨발형 갖다 좆해봐 뭐야 진짜 아 아 이 새끼가 종훈이 파트 꺼져있네 야 하지마라 야 하지마라 희발새끼야 어 하지마라 병신새끼야 저거 버거 아니야 저거 저렇게 한 번에 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에 팔로우랑 알림 설정 안하신 분들 팔로우 알림 설 아 그만해 씨발 개새끼야 아 씨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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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개새끼가 진짜 아니 뭐하는 야 그만해라 내가 슬리퍼 한적 어디갔어 야 그만해라 어 그만해라 그만해라 재미없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만해 야 성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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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화해하자 화해하자 야 이 개새끼야 이미 고백 받았는데 어쩔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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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 받았잖아 고백 받으면 이거 못걸죠 여러분들 에 고백 받았으니까 이거 못걸거 아니야 오케이 나이스 뭐야 왜 꺼져 비스무리하게 바꿔가지고 추가좀 하지마 이 개새끼야 아 아 씨발 메모장 변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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